안녕하세요. 우리 신바나 문과 행사를 위해서 이렇게 멍거리고 이 추위에 얼마나 좋습니까? 이건 다치 무릅쓰고 이 자리에 놓고 강림하여 주신 것을 너무너무 감사합니다. 하나님께 영광 아멘 여왁에서 짐을 세우지 않으시면 세워놓은 자의 수많은 되다고 했습니다. 여왁께서 성을 지키시지 않으시면 40분의 경선함이 다 헛그락을 했습니다. 우리는 이렇게 진만한 문과가 문과 유권주의로 한 것 같아도 그냥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서 일일이 다 간섭을 하십니다. 그렇게 우리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십니다. 아무튼 코로나 질병으로 문과 마민 상받는 이 시대 우리 문학은 영혼의 꽃이 더욱 심적 역할을 하게 됩니다. 우리 문학이 특히 이 문학이라는 것은 홀린단 말이에요. 문학 자체가 그 다음에 떨릴 또 마음을 울릴 이런 순간 말이에요. 우리 문학은 꼭 시대에 많은 분들이 있고 필요한 문학인들에게 기도를 하나님께 기도합니다. 우리는 한국을 떠나서 세계적으로 세계적으로 이렇게 하나님께서 세워나가는 그런 우리 기한 우리 기한 아무튼 교수님 박사님 우리 선생님들 아무튼 하나님께서 큰 툴파구가 되어가지고 우리는 한국만 상대하는 게 아니라 우리나라만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세계적으로 상대하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세워나는 심만한 문과입니다. 감사합니다. 네. 제가 소개를 혹여 이걸 제대로 명단이 제대로 저한테 안 넘어와가지고 제가 이렇게 제 모습 보이는 대로 제가 이렇게 안내를 하겠습니다. 네. 우리 김학래 재단 이사장부터 소개를 해야 되겠지요. 조금 전에 설교를 하셨죠. 설교를 하는데 참 폭이 좋았더라. 아 네. 네. 정말 폭이 좋았습니다. 감사합니다. 다음에는 우리 문인 팬클럽 작년도까지 이사장을 맡기신 우리 송은혜 이사장님께서 이렇게 바쁘신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와주셔서 감사합니다. 네. 그 다음에는 시야에 보이는 대로 네. 김출혁 권사님 그 뭐 여러 번 아유 제가 그 너무 많으신 게 많아가지고 제가 진짜 되게 흐름을 못하게 됐습니다. 우리 김출혁 권사님 예수님 옆에 총 옆에 이사장님이시며 우리 또 기독교에서 김출혁 권사님을 모으신다면 이거는 기독교인이 아니라고 할 수 있습니다. 기독교에서 하도 유명하시고 우리 앞으로 우리나라가 세종을 만들고 있죠. 우리는 앞으로 올해 문학관관들이 여기에 쫙 가졌습니다. 우리 신발한 문과에 네. 그런 기회가 하는 우리 교수님입니다. 네. 다음에는 어 어 저기 어 장모님 옆에 이정규 장모님께서도 이렇게 먼 길을 마다 많이 하시고 이렇게 오시고 이렇게 축사까지 써주셔야 됩니다. 네. 이정규 장모님 한국 문의 옆에 우리 교수님 교수님 그 다음에는 우리 대 서예가 서예 서예가 하면 우리 또 홍덕성 장모님을 몰라보면 또 안됩니다. 우리 홍덕성 장모님이 이번에 또 네. 신발한 문과에 또 수피노도 준단하셨습니다. 아무튼 감사합니다. 그 다음에 우리 박재천 어 목살 교수님 네. 우리 박재천 교수님도 엄청나 화려한 각각이 맛있습니다. 그 다음에 정상군 어머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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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죄송합니다. 정상군 정상군 교수님 아 이제서 제가 교수님과 학교과를 이용하시는 아주 훌륭하신 우리 국제신학원의 회장님이십니다. 회장님 그러면서 여러분 시가 한 열 몇 번을 발행도 하셨고 암튼 훌륭하신 제가 이제서 소개했습니다. 죄송합니다. 네. 그 다음에 허부영 장노님 네. 우리 허부영 장노님도 어 겸겨겨 서운하십니다. 제가 다 뭐 음악 음악 뭐 서예는 서예 이 서예 엄청 잘 쓰시는 분이십니다. 네.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는 우리 박대삼 목사님 예. 박대삼 목사님도 우리 또 이렇게 실만한 문과에 어 서예가 항상 뒷편에 있습니다. 그리고 우리 박대삼 목사님 서예 도 하시며 어 시도 하시며 또 목사님이시며 예. 여러가지 또 하시는게 많습니다. 감사합니다. 성경학교도 하시고 우리 저 뒤에 우리 장병진 목사님 이라는 또 둘째 사람이 서로 오신 우리 장병진 목사님은 세계적으로 반응해서 성교 활동을 하고 계시는 아주 이번에 또 리더 성경을 또 번역 과정을 옆에서 하시는 드디어 양복사님 감사합니다. 네. 다음에는 우리 박찬은 어 저기요. 박찬은 해피포엠의 어 남 속의 단장이시면서 또 시니어의 어 연극 배우십니다. 시니어 단장들을 연극 배우들을 연극 배우들을 데리고 다니는 단장이십니다. 네. 네. 마무리해주셔서 다음에는 우리 장영상 박사님 네. 학과는 학과가 열 두개 열한개 열한개 네. 영유랑 박사시면서 우리 영어속 어 십을 이번에 번역을 실망합니다. 해 주셨습니다. 예. 또 두루두룩 안지만 제가 어떻게 다 시간상 사양하겠습니다. 진성합니다. 다 운동하신 교수님 박사님들 연극자들 다 감성하겠습니다. 네. 이상입니다.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이어서 우리